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여름을 또 지나면서 약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늘 우리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슈티뭉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분, 분위기, 정조 이런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느낌과 뜨거움, 그 온도가 조금씩 자꾸 내려가거든요 우리 신앙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라앉는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금치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는 또 뭐가 안 좋아서 오늘 낮에 무슨 얘기를 들어서 오늘 오후 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왠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라고 하면서 뭔가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예감을 갖는 거예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에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이 안 띄워지셔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는데 아면도 잘 안 나오고 자꾸 입이 안 띄워지세요 가슴이 어딘가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어서 해부해 보면 뭔가 착잡할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한 이유를 찾으면 백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뜨거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업해서 상향 저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무슨 성찰하는 신앙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감기 환자 한 명 위로하지 못하고요 내 삶의 문제 하나 딛고 일어서지 못해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복음의 그리스도인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졸음 밖에 없어요 졸음 밖에 그리고 왠지 이상하게 피곤하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업되어 있다가 하는 거예요 업되어 있다가 상향 저정하고 업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두 명이 모이든 다섯 명이 모이든 아니면 순모임에 큐티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이 한 가정밖에 없든지 어떻든지 우리는 축제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는 만조 백광과 사람들을 설득하고 무슨 도네이션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리 마련한 거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만난 다윗은 그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 황무지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델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고백과 찬성을 기꺼이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그는 마무리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에게는 마치 회한과 여러 가지 아쉬워하고 회고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찬양입니다 간증과 같은 찬양이에요 이런 마음을 모르는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이 다윗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터지라는 거예요 참 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여러분 콘티 써가지고 리터지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주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가에서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면 이라고 하는 그의 찬양이 리터지예요 초대교회의 리터지 그래서 전자울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주를 기뻐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참 딱합니다 딱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석 좀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물을 설득하는 그런 연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격과 또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벅차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지금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원이 빗기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업되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묵상이 날마다 오늘은 뭐가 발걸음이 무겁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칙어 목록 나열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고 새 날과 새 아침과 새 생명과 새 일과 새 비전과 새 꿈과 새로운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정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다위세 사람, 시편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늘 깨어있고 높은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 한국에서 우리 뮤지컬팀이 공연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 내용이 좋지만 구현하는 우리 팀들이 잘 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채화되어 있는 우리 교육자 가족 수련회 갔는데 중만 목사님 가정에 이제 건희하고 제인이가 있는데 제인이가 썰티를 했잖아요 건희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둘이 이렇게 가면서 제인이는 썰티 노래들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그 노래들을 계속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건희가 그 노래를 다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그걸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노래를 다 외우고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보금적인 내용이어서 참 은혜롭지만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들을 갔지만 큰 교회들에서 이제 우리 뮤지컬팀이 뮤지컬하기 전에 자기들 교회 학교에서도 나와서 이제 여는 찬양을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 워십을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뮤지컬팀하고 비교가 잘 안 되죠 막 그들도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애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교회의 사역팀이잖아요 자기들이 앞에 나와서 하듯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차이는 뭔가 큰 교회에 그렇게 좋은 시설과 또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낮추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적이었어요 아이들 모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말에 아마 얼마 정도 시간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서 하는데 이 정도 하면 교회에서는 되는 것 정도 그렇죠? 그런데 뮤지컬팀이 가서 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맞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체화된 그걸 제가 보면서 차이는 뭘까 스탠다드가 차이가 하나 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스탠다드를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교회니까 의자의 열은 안 맞는다 이건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페라장이나 공연장이나 아니면 로얄 엘버트홀 같은 데서 공연할 때 줄이 안 맞는다 그건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맞는 게 그냥 기본이다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저는 항상 하나님은 복음의 표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퍼포먼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리고 오차 없이 이루셨습니다 좋은 공연단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스탠다드를 거기다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부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권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준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열매 맺고 영혼을 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들 물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머리가 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 세대라고 요즘 찬양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건 변덕이에요 세월이 바꾸고 음악의 장르가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찬양은 연전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배우고 마음을 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의 지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일에도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다 제가 찬양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요즘 찬양이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익히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건 요즘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에 슈발박했을 때 키보드 반주하던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도 새로운 찬양 나오면 100번 정도 들어요 목사님도 100번 정도 들으세요 저는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한 번 불러본 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반주 묶인 사람도 100번을 듣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표준을 어디에다가 잡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말씀이 어렵더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표준을 높이면요 우리 다섯 살 아이들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독일어가 주된 언어인 아이들도 말씀을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행 갔다 오면서 뭐를 마셔야 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H2O를 달래요 H2O면 된다고 콜라구, 머고카가 아니라 가스물 아닌 물이 아니라 H2O면 된다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면 H2O면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양식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흡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위처럼 목마르고 또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 갈급함과 사모함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스탠다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높여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탱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발언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위스는 오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다 특히 11절에서 13절은 다 외웠으면 좋겠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11절을 외웠잖아요 12절, 13절을 외워서 붙이면 아 그렇구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석하였습니다 천재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성경 속에서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연상되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 니들이 했던 잔창이들이 했던 거 다 필요 없어 니들이 큐티 했던 거? 그거야,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우리의 읍조리는 작은 고백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이를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시편 시편은 뭐예요? 그런 아주 자잘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을 집대상한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안에 그 영감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다시 기뻐하셔서 접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얘기하신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가르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말년의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가 이제 떠나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영광된 거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하고 국고를 준비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 드림의 영성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완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죽게 드렸을 뿐이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라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라그네여 거류민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라그네와 거류민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방라그네와 거류민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 땅에 정착했을 때 역시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거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역시 이방라그네와 거류민이었습니다 그 주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두어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두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은과 금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이것을 일종의 영적인 신진대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생명의 신진대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리듬이 되고 또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목표로 초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그의 삶의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린다는 것이 그에게는 즐겁고 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오면서 뉴스를 같이 열었더니 한국의 화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를 찾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지금 불나면 답 없다 제가 항상 들어가면서 가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비상구 표시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계단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직 걸을만 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면 훨씬 빠를 게 분명해요 그런데 계단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 계단 표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왜 호텔이 크지도 않았는데 일곱 명이 죽을 정도로 호텔이 크지 않은 전체 투숙객이 스물 몇 명이었대요 그런데 일곱 명이 죽었어요 스물 명 중에서 혼자 패서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가 사다리가 와서 왜 구출하지 못했느냐 주차된 차들 때문이었대요 역시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는 비어져 있지 않았다 영원히 같은 공식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 여행을 하시려면 가지고 다닐 것 방독면 그 다음에 간이 낙하산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와 같은 왜냐하면 선진국의 룰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아니지만 불이 나면 일단 천장이 열려서 유독 가스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툭 치면 나갈 문이 있어야 되고 비상탈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송도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 건물에는 스프링쿨러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비상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었을까? 방문 앞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비상루트라든지 그게 선명하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받은 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은 물론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생의 모든 과제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은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격자들과 그것을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카메론에 갔을 때 제가 한 5년 정도 카메론을 매년 갔었거든요 가서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복음 집중 강의도 하고 또 성교사들도 격려하고 그런 일도 계속했고 또 단계 성교도 갔고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하창한 햇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종소리가 거기에서 종소리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한 5, 6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카메론과 거기에 신학교 또 여러 교회들 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때그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서를 기증하는 일들, 시청각실을 만들어드린 그 다음에 인터넷을 깔아준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쫙 갖다 놔준 그리고 또 한 번 개비했던 일들 스테인글라스를 바꿔준 기숙사를 짓는데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헌금했던 일들 그 다음에 교회를 여러 군데 건축했던 것들 이런 것 저런 것 성교사님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현지 스태프들을 그때마다 가면 격려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전하고 했던 것들 해보니까 정말 그 아이템이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럴 때 현지 사약자 중에 누가 핸드폰이 꼭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희가 모집해서 갖다 놔드립니다 물론 저는 딜리버리 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했을 뿐인데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없고 부족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죽게로부터 와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유통하는 그런 멋진 거간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꿔 가실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팀들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물론 직접 선교 행위를 하는 그런 선교팀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명가를 다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출산에 결혼하기가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속사의 맥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불임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그리고 바닷가에 머리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일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믿음의 명가로 만드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흘러가고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즐겁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삶을 드릴 수 있었나이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회한과 후회가 찾아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한은 사양입니다 후회도 사양입니다 탄식도 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7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뼈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께서는 감찰하셨습니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만이 나의 진심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돌아서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진심이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을 감찰하고 감찰하셨다 그리고 나의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인 줄을 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마리아가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대에 복이 있다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철화한 자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만대에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고 주님께서는 나의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 다윗은 그래봐야 가진 것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이양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통로가 되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연할 때 만나고 예배할 때 좀 만나고 그래서 그중에는 저를 서울에서 설교하고 또 수원에 가서 설교하고 주일 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간 맞추려고 그랬는데 저를 이제 태워다 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분들 만났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랬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쓰고 사십시오 모으지 말고 쓰고 사십시오 수입 계획 세우지 말고 지출 계획 세우시고 다 쓰십시오 꼬불쳐놓은 거 숨겨놓은 거 투자해놓은 거 다 쓰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리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니까 아직 제대로 한 것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다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일을 하고 드림의 영성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백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드리는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육과 같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진정한 부자로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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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